안녕하십니까 토종 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종차수국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감모차의 원료인 토종차수국나무입니다. 이제 잎을 따고 그리고 또 잎이 지는 식입니다. 일부 몇 개의 잎이 남아 있는 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하이드렌티아 그리고 툰베리 외래종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색이 더욱 진하면 우리 토종이 더 잎이 야생적입니다. 더 이렇게 보면 잎이 거칩니다. 잎이 딱 탄력있게 거칠죠. 그리고 진한 색이 좀 더 진합니다. 외래종은 보면 잎이 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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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어느적거리죠. 그리고 연합니다. 연한 녹색이 아니라 이제 초록색 연한 초록색. 자 여러분들 토종차수국 외래종도 지금 차수국나무 상당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틀려요. 그리고 맛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토종차수국나무 앞에 보이시는 대가 많죠? 자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저희들이 보낼 때 최소 가지가 5가지 이상 5가지 이상을 보내드립니다. 자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재배하시면 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쭉 몇달만에 가지가 잘 자랍니다. 자 가지 하나 저희가 지금 3만원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큰 가지는 3만원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즉 자 여러분들이 받은 포트가 7개다. 그냥 여러분들 가지만 자르면 7개 3만원 3 7에 21 21만원이죠. 자 빨리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토종차수국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빨리 번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감노차가 그냥 외국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더 토종차수국을 알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달라요. 우리 감노차는 고려시대 때부터 스님들이 계속 큰 스님들이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감노차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튠벨이라는 종이 일본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다시 2011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드러내요. 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 좀 앞섰죠. 2011년만 해도 이만큼의 문화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계획에 벗어났는 거죠. 그냥 피웅 죽어버렸죠. 근데 이제 일부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번식을 해서 이걸 또 이제 토종이라고 알리는 분들도 있어요. 모양을 보면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 차수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분석 앞으로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튠벨이도 엄연한 외래 그리고 우리 하이드렌티아는 당연히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네. 자 우리의 재래종 토종차수국 여러분들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빠른 삽목으로 많이 늘리시고 잎을 생산하시던지 여러분들이 묘목을 판매하시던지 가지를 삽수 가지를 판매하시던지 여러분들 잎 자체도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감노차 차 자체가 되게 고가입니다. 자 차수국에 많은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토종차수국이 굳건하게 있다. 자 저희가 지금 일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물량의 수십 배 여러분들 수백 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요. 여러분들 진짜 아직까지는 많이 늘릴 때입니다. 자 차수국 여러분들 토종은 잎을 따서 씹어도 바로 여러분들 안치되고 원래 잎을 이렇게 막 치대요. 치대고 이제 뭐 발효를 하고 이런다는데 하이드렌티아 같은 경우에 막 그렇게 이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차수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잎을 바로 따서 씹어도 처음에 이렇게 칡을 씹는 맛이 납니다. 칡을. 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칡을 이렇게 씹어 보신 분들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단맛이 입안에 확 돌죠. 이 단맛이 여러분들 한참을 갑니다. 한참을. 그리고 가글 효과도 있죠. 약간 민트향. 약간 민트의 단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토종차수국 여러분들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옆에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을 또 빛내는 초피죠. 초피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영상에 있습니다. 뭐 기록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씹을 받으면서 앞으로 한국을 빛낼 나무다 많이 늘려라. 씨앗을 확보해서 빨리 늘려라. 얘 같은 경우에 씨를 또 쉽게 번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는 말을 안 듣다가 이제 또 이제 돈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막 이제 급하게 또 하시는 분들 많죠. 자 공식을 세우시고 세계의 흐름 그리고 지역의 흐름 이런 것만 잠시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 무엇을 재배를 해야 될까 어떤 게 돈이 될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입맛은 통일 됐습니다. 짜다 맵다 달다로 통일 되었습니다. 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토요일 저희 협회 교육 섭스클럽 모임 교육에 한번씩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